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현수막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연세대 학생들이 교내에 내근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현수막이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철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수막 철거를 주도한 인물은 중국인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제외하면 누가 홍콩 민주화 시위 관련된 현수막을 제거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시사는 막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세대 홍콩 민주화 지지 현수막 철거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일시는 10월 24일 오후 9시 무렵 서울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 여성 3명, 도합 5명의 무리가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철거 당시에 이들은 스스로 중국인으로 밝혔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중국으로 했고 또한 원 차이나를 수차례 외쳤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기성씨는 현장을 촬영했고 청바지와 후드티, 코트 등을 입은 청년들이 철거된 홍콩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과 가위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눌한 한국말로 남의 나라 일에 신경 쓰지 말라 홍콩 시민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행동은 애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 한국인 대학생들이란 단체가 연세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중국인으로부터 철거당하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하는 중국이 되냐면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중국의 교육을 가정해보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애국활동이다 그런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을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이 중국에 알려지면 아마도 다수의 중국인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애국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을 한 번 깊이 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탄압입니다 11월 5일 날 영국의 일간진 인디펜던트지는 중국의 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의 야만증인 행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관리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위구르 여성들의 친척으로 위장하고 집안에서 함께 기가하면서 위구르의 무슬림 여성에게 잠자리를 강요하는 그런 만행입니다 중국 당국은 2018년부터 짝짓기와 가족대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공상당 간부인 한족 남성들을 의무적으로 위구르 가정에 머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집을 비운 남편을 비롯해서 위구르족을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아시아 라디오 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한족 남성들은 친척이라는 명목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최대 6일 동안 위구르 가정에서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면서 가족처럼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데올로기 교육들이 진행되며 심지어는 위구르 여성과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위구르 강제 수용 수업 문제는 2018년 8월 이후에 유럽과 유엔 그리고 미국이 집중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전체 이슬람객 위구르족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100만 명을 1000개 이상 정도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해서 감금하는 것입니다 그 감금 기간 동안 세뇌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족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중국의 당국자들은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고 그것이 애국 활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앞으로 중국 공상당이 문명인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자유주의적 가치 이른바 보편적 가치를 수용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체제와 관련된 제도, 정책 그리고 각종 기술, 도구, 수단 등을 자국 내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으로 마음껏 수출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전체주의 체제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가 흔들리는 시점부터 한국은 중국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상당 부분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중국은 한국 내정의 간섭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의 무리한 요구는 거의 끝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한 요구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어 갈지를 시사하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5일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그런 영상을 보고 걸림돌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대책도 없고 용기도 없는 참으로 비겁한 정부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고객이나 시장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제도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늘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걸림돌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또 질문을 통해서 제게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그런 답을 매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관심이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종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초기화면 공병호TV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구독 버튼이 있고 그 구독 버튼 바로 곁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소상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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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